어떻게 하면 미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을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상상력이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삶의 부분들을 새로 써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다른 사람을 실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상상하고 어떤 장면을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의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상상력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기억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롭게 바꾸는 일도 합니다. 누가 보금 16장에 등장하는 불이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이용해서 이미 일어난 사실을 마음속에서 바꿔버림으로써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바꾸어 상상함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된 행위이지만 비난받지 않으며 보금서에서도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성서 속 불이한 청지기 역시 자신의 주인으로부터 신뢰받을 만하다고 큰 칭찬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정이 갖는 힘을 입증합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이 가진 창조의 힘을 극단적인 장면으로 가져가서 상상이 아니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장면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 그 자체인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상태를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이한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 사람을 자신의 시선에서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꿈속으로 들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후에 자신이 무엇을 보게 될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합니다. 그런 다음 그 상태에서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며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상상력이 어떤 창조적인 행진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십시오. 과거를 바꾼다는 것은 삶을 새로운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장면을 우리가 세운 이상에 맞도록 교정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야 합니다. 가령 당신이 오늘 실망스러운 소식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편지의 내용을 바꿔보십시오. 마음속에서 당신이 듣고 싶은 내용이 담기도록 편지를 다시 쓰십시오. 그런 다음 상상 속에서 다시 쓴 그 편지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듣고 싶었던 소식이 실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상상 속 행동이 실제처럼 느껴질 때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정의 본질이며 교정은 과거의 경험을 바꾸어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남자는 교정을 이용해 현실을 바꾸었습니다. 7월 말쯤 저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편지를 써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어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중개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우리 지역의 부동산이 침체기에 접어들어서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며 두정적인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 속에서 중개인이 제 땅을 사고 싶어 한다는 내용으로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쓴 편지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책 파종과 수학에 나오는 우리 내면에 4명의 전능한 존재인 제작자, 작가, 감독, 배우를 이용해 상상 속에서 드라마를 써내려갔습니다. 상상 속에서 저는 제작자가 되어 이익을 남기며 땅이 팔린다 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작가가 되어 땅이 팔리는 장면을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 장면에서 저는 부동산 사무실에 서서 중개인에게 손을 내밀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중개인은 땅이 팔려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엔 감독이 되어 그 장면이 생생하게 현실처럼 느껴지고 재정적 부담이 해결되었을 때 느끼게 될 안도감을 느낄 때까지 배우인 나 자신을 끊임없이 연습시켰습니다. 사흘 뒤 제가 처음 편지를 보냈던 부동산 중개인이 제게 전화를 걸어와 제가 제시한 금액으로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개 사무실에 들러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손을 내밀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중개인은 땅이 팔려서 정말 기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제가 원하는 장면을 구상하고 연출해서 공연한 지 올 만에 상상 속 장면이 실제가 되어 그대로 현실에 재현되었습니다. 저는 안도와 기쁨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단순히 땅이 팔렸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상상한 드라마가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목표 달성이 전부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 남자는 의식적으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했습니다. 상상력을 이용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재구성한다면 당신은 현실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신은 반복되는 삶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우고 차근차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말씀의 완전한 의미를 현실로 창조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자신의 상상이 그려낸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거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소망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낭만적인 모험입니다. 복잡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상상하며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욕망을 억제하고 죽이는 것보다 훨씬 고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은 상상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를 다시 써 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장면을 또렷하게 상상하고 수정된 장면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상상 속 장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명확하게 상상하고 그것의 의식을 집중시킬 때 상상력은 현재를 넘어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의 활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상상력은 소망을 시현하기 위해 스스로 수단과 방법을 찾아내고 조절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분명하게 하기보다 원하는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상상력은 의지의 노력이 되며 상상의 기술은 폭군으로 변질되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힌 과거는 우리의 표면적인 마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다행히 다음에 소개될 한 여성은 상상력을 이용한 교정 과정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일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고 이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39년을 허리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통증은 심해졌다, 나아졌다를 반복하며 사라지지 않았고 병원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임시방편으로 고관절 치료를 받았지만 고통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교정에 관한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거의 40년 동안 지속된 통증도 교정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서너 살쯤 그네를 타고 아주 높이 올라갔다가 그네에서 뒤로 떨어지는 바람에 엉덩이를 심하게 다쳐 몹시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통증에서 벗어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통증 치료에 많은 돈을 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교정의 신비를 몸소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고 과거에 그 사건을 교정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네를 타던 그 장면 속에 있다고 느끼기까지 많은 날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저는 성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실제로 그네 위에 있다고 느꼈고 그네가 높이 올라갈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의 감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네가 속도를 늦추자 저는 그네에서 뛰어내려 두 발로 완전하게 착지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저는 엄마에게 뛰어가 제가 얼마나 잘 뛰어내렸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네에서 뛰어내려 두 발로 안전하게 착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상상 속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했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같은 상상 속 행동을 하고 이틀 만에 등과 엉덩이와 허리 통증이 사그라들기 시작했고 두 달 만에 더 이상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9년이 넘도록 저를 괴롭혔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던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교정이라는 가지치기 가위 덕분에 최고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과거는 하나의 연속된 구조입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이 구조 속에 남아 감각이 닿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활동하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 구조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물에 변화가 생기면 천재와 미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무언가를 수정하거나 고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다시 쓰기입니다. 만약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된 과거 역시 현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다시 쓴 과거입니다. 결과와 성취를 통해 진정한 상상력의 가치를 시험해 보십시오. 상상력을 이용해 현실의 문제를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믿음은 점점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상 시나브로 책방이었습니다.